여러분 박수 소리가 너무 작아요 우리 혜이미씨 팀 너무 작아지 않나요? 내가 데스크인데 진행을 하고 있네 저희 다음 곡으로 보여드릴 곡은요 저랑 서유의 조커라는 노래인데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시는 분은 힘차게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커 갈게요 어떠세요? 손재현 맞아? 들어주실게요 감사합니다 춘다요 안녕하세요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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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내 앞에 톱니가 제일 예쁘게 놓고 왜 자꾸 여기저기 눈돌리는데 바라만 싶어 커졌다는 날씨는 몰라 너 진짜 안 낌들어 정말 난 또 항상 만난 먹고 떠나는 거 이젠 싫어 바람이 깊어갈수록 알고 싶어지는 너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어 I wanna stop Hey Mr. Choke Girl 왜 내가 만들어 내 매탄 네 눈빛이 더 끌려 Hey Mr. Choke Girl Hey Mr. Choke Girl 너는 가득 채워줘 Hey Mr. Choke Girl Give me one of baby Give me one of baby Choke Girl Choke Girl Show me one of baby Show me one of baby Choke Girl Choke Girl 따로 네 품에서 아무 말 없이 안겨 있고 싶어 내 옷에서 매일 이야기 네 눈 속에 가지 마 실력 지워지지 너무 지우고 싶지도 않아 계속 네가 멈출 수가 없어 Hey I want it I want it Got you leave me babe I want it I want it This show girl When I'm done, that's의In the Lorain 내 맨발빛이 더 끌려 Yes Give me one of baby Give me one of baby Shop Girl I wanna Show me one of baby Show me one of baby I'm on the light of light 준비됐나요? 네 여러분 박수! 박수! anta 민지 Grand jed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곡 저 많이 봤어요. 바로 틀어드릴게요 준비되면. 틀어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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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 네.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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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